아 여기 아니야 저기구나 지금 위에다 천막 쳐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 지붕 기둥 위에 천막을 치고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알어요 저기요 저 스테이 이쁘게 저 스테이 이쁘게 이 길로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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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s 를 사과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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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Jeddah 설탕 높이 지교 łos재를 어새 고추냉이 아리스파게임 올려서 계란물 물 계란물 삼겹살 삼겹살 하나 더 먹기 잘 öl경 밀가루 반죽 계란 까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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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지막 시멘트 되는 거 같아 인상적인 텐트 확실히 튀어나는 거 같아 마른데 하고 안 마른데 하고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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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어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화장실 27cm 스플릿 타입 스플릿 타입 스플릿 타입 한입 guarantees 드라마 ㅎㅎㅎ 흐흐흐흐흐ㅎ 이거 좀 시스프레요 형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